개미 소리 안내셔 어우 시디옥게 봐 소녀딥서 시디옥게 봐 왜 혼자 살아나고 혼자서만 이별에 아닌 줄걸 아이고 혼자서만 이별에 아닌 줄걸 왜 다칠거라니 고개도 뒤지 않았어 아이고 음 이런 노래 내가 노래 노래 노래방 우리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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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혼을 시작합니다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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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mily from Toronto. Name one thing you love about the bandman to your rap. 아아! I love his... 아아! And I love his face. Yeah! I love... Head... Shoulder. Yeah! I love... Sugar's... Hair. Yeah! I love... Sugar... Myself. I love... I love... I love... I love... And I love... It's good. He- I love... I love... My mom's girlfriend. He- I love... It's pretty good. We made a good. We made a good. We made a good. It's so- 훔쳐.. 저희가 오늘 아까는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런 상태가 너무 반가져서 네.. 오! ㅋㅋ 아 누가 이렇게 나는 생명을 하는 미성... 우리 한의 차례 내가 수정자에게 있는 유난한 경우를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네.. 미성 Sich.. 오! 이 눈이 있어! 어쩜 하루조라 얼굴 настоящая 약간 뭐들 밀박스러워 얼굴로 하는거야 자 정국이 보여줘 정국 가자 마지막 이주연석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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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바다다 바다 바다다 바다 하 하 바다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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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첫 러브 스토리 내 첫 러브 스토리 중학기 때, 중학기 때 listen boy 이거 말하고자 내 첫 러브 스토리 언주 씨냐 사랑에 빠져서 수준 어떻게 하죠? 떨리는 나 떨리는 나는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거려 그래요 그 어 끊기만 안 돼요 끊기만 안 눈물이 따라타는 일시락 지국이 진심 숨쉬기 뭐가? 무슨 소리? 소리 안나왔어? 아무튼 안나왔네 파이어 싹 다 불 태워라 파 파 파 파이어 하 하 하 하 파이어 아 진짜 어디서 모르는거지? 파이어 싹 다 불 아 우리 까먹을 수가 있지 진짜? 싹 다 불 태워라 아닌데 야 마마에서 안틀렸어 파이어 다 불 태워라 파 파 파 해봐 해봐 형 그냥 뭐 틀려요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파이어 싹 다 불 태워라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하 하 하 하 파 파 파 파 파 파 파 아니야 뭘 알아요 다른 동작을 하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얼굴로 다 하네 렌버링 얼굴 자아 자 우얌 자 비트박스 한 대 비트박스 비트박스 보여줘요 슈프트 박스 이들이 있어 얼굴로 해야 돼 야 정국에 슈프트 박스 야 정국에 뭐 슈프트 박스 슈프트 박스 저번에 이제 초밥 같이 먹으러 가자 해서 같이 갔어요 다 먹었어요 진짜 배불리 먹고 제가 이제 신발꾼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탁 나가서 계산을 미리 해놨더라고요 나가는데 형 뭐 사줘야지 형 계산을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딱 했다고 가자고 하 네 거기 가서 5천원씩 충전하고 왔어요 계산 과자도 하나 사먹고 아 그래 아이스크름도 하나 사먹고 아 그래 아이스크름도 하나 사먹고 아 그래 댓글 읽어볼까요? 가래 엉엉 엉엉 다 꿀꺼야 진짜 다 지민오빠 잘생겼어요 지민오빠 사랑해요 지민오빠 사랑해요 지민오빠 사랑해요 여보세요 사장님 너 아 아메리칸 근데 아 한국인이예요 네 제 좋아하는 액터가 레이첼 맥애댐스 응 , 지민오빠 사랑해요 media 똑같애! 똑같다고! 이거 이거 뭐야? 여기 올라오는거 아니에요? 딱 치면 되잖아 빰 빰 빰 사람 무시하는 대중이야 파이어 파이어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치면서 이렇게 뭐야 이거 빅 드림 다 아는데 너랑 좀 더 놀라고 그런거야 파이어 파 파 를 파이어 싹 다 불쳐라 이만큼을 꺼라 물 받아요 왜 파 파 파 를 파이어 싹 다 불쳐라 파 와 와 파이어 파 파 파 파 를 파이어 됐어 봤어? 완벽하지? 그래 이렇게 그냥 대답이 없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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